이거 레전드 이길 영화? 톰하디가 3명 나와야 돼 톰하디 삼국지 톰유비 톰장비 톰관우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이거 레전드 이길 수 있어 그 말년을 건강하게 해서 톰하디 버전 그 틱톡 짤 패러디 올라왔잖아요 나 보지도 않았어 나 이런 거 못 봐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무튼 썸네임을 봤는데 이게 촬영할 때 톰하디 틱톡 짤이 있대 그래서 그걸 할 거래 그래서 봤는데 모르겠는 거야 뭐가 멋있는 건지 아마 나 하는 거 보면은 시키니까 그냥 하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게 티가 날걸? 안 그래도 연기도 못하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레전드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들을 모은 거래 그래서 틱톡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틱톡에 올라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튜브를 누가 틱톡에 있는 걸 퍼가지고 올렸는데 댓글에 와 어?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다 너무 섹시하다 최고다 막 극찬이 있는 거야 막 그래서 극찬이 있어서 아니 이게 유명한 영화냐 레전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와 여기에서 엄청 멋있게 나온대 톰하디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그래서 넷플릭스에 레전드가 있길래 봤어요 너잼이야 진짜로 내가 웬만해선 이렇게 너잼이라고 안하는데 너잼이야 와 그래서 끝까지 봤지 난 유명한 영화라고 하길래 이제 재밌겠지? 재밌겠지? 야 이제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보는데 스텝롤 올라가고 있어 내용이 뭐냐면 그 영국에 60년대 70년대 되게 유명했던 실존 인물 쌍둥이 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이제 쌍둥이니까 토마디가 동생 역할 형 역할 다 한 거야 그게 포인트인 거지 토마디의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냥 영상물이었어 그치? 토마디의 연기 어디까지 가능한지 1인 2역 감상 포트폴리오 토마디 연기 포트폴리오야 그냥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60년대 70년대 그 시골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떠오르는 신의 쌍둥이 갱이 있었어 그래서 둘이 싸움을 엄청 잘해 꾸역꾸역 막 잡아먹고 미국에서 온 마피아랑 협력을 하면서 세력을 늪혀가 늪혀가는데 내 동생 깡패가 또라이야 형 깡패는 상식인인데 동생 깡패는 마탱에 갔어 그래가지고 걔가 막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걔 형 깡패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이제 아 깡패짓 이제 그만하라고 진짜 무슨 한국 영화 같다 깡패짓 그만하라고 이제 어? 손 씻고 행복하게 살자 깡패짓이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아 나도 싫다 나도 이제 접겠다 아주 이제 양지로 이제 끌어올리는 상황이야 깡패 이제 세력을 그래서 이제 깨끗한 일만 하려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뭐 클럽이든지 뭐든지 그거 운영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브레인도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이제 잘 이제 굴러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깡패짓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나 이런 거를 이제 줄여가면서 가는데 동생은 깡패짓 자체에 로맨스가 있었어 깡패짓 하는 거에 쾌감을 느껴 막 사람 패고 막 지 맘대로 X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얌전하게 그냥 막 돈만 벌고 사업 확장하고 이런 거는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 깡패는 형 깡패랑 부딪혀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동생 깡패도 어 나름 뭐 일리가 있다 깡패짓을 좋아하는 깡패 그래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생이 그냥 그런 깡패가 아니고 정신분열증이 있어 속성 속썩 알려줄게 형 형은 딱히 없어 딱히 막 그렇게 특출난 속성은 없어 그냥 폭력적이다 근데 말이 통해 동생은 동성애자 정신분열증 분조장 이렇게 있어 형은 분노조절 잘했는데 동생은 분노조절 못해 그래가지고 걔가 그냥 갑자기 자기가 운영하는 클럽 있잖아 거기에 이제 형이 깜빵에 갔어 아무튼 깜빵 간 사이에 동생이 이제 혼자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세상이잖아 형이 그동안 이제 브레이키를 잡아줬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 두뇌 역할을 했던 그 조직의 제갈공명이 있거든 걔가 옛날부터 꼴 뵈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은 자꾸 어? 돈의 흐름대로만 움직이고 자기가 막 박살내고 싶은데 목박살내기 하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꼴 뵈기 싫었어 그러니까 최익현 같은 놈이 있어 최익현 같은 놈이 이 영국 최익현이 있어 꼴 뵈기 싫어 범죄와의 전쟁의 그 넘버 2가 싫어하잖아 최익현을 그래서 영국 최익현을 싫어해가지고 형이 깜빵 간 사이에 X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개갱판을 쳐 막 막 고객들한테 막 쌍욕하고 막 내쫓고 막 지 꼴린대로 다 했거든 지 영업장에서 그래서 영업장이 그 개가 운영하는 데가 형 깡패가 석방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형이 개빡쳐가지고 동생하고 박혀지게 싸우는데 어 그게 또 그 싸움씬은 멋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영상미는 있어 영상미는 형제가 2대 다수로 해가지고 경쟁조직하고 막 싸우는 게 있어 형 깡패 동생 깡패가 함정에 걸려가지고 그 상대 조직 2대 다수로 패싸움하는 게 있거든?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영상미는 좋아요 카메라 같은 거 되게 멋있어 멋있게 잘 찍었어 근데 내용이 재미가 없어 아무튼 했는데 형 깡패가 계열받아가지고 동생 개패고 또 이제 어찌저찌 되나 싶었는데 동생이 또 근질근질해가지고 계속 그 보호비를 받잖아 자기 그 나와바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수탈하면서 계속 막 보호비를 갈취하잖아 형 갈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줘야잖아 다른 애들이 깡판을 치면 미친놈들이 오면은 야 우리 영업장이니까 꺼져 그러면서 지켜주면서 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서 갈취를 하는 게 보통 구조잖아요 근데 동생은 또라인 게 자기 구역에 어떤 상인이 조터지고 와가지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깽판치고 갔다 그래서 잃으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니가 딴 데서 쳐맞고 왜 나한테 이거를 잃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 그래서 아니 보호비 들였잖아 했는데 니가 딴 데서 쳐맞고 온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돈 더 내놓으면은 너 패널놈 내가 죽여주겠다 그래서 돈을 더 뜯어 그런 식으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뭐 사업이나 뭐 세를 늘릴 생각이 없어 동생 깡패는 눈 앞에 보이는 거 막 패 죽이고 막 부시고 이런 거에 그냥 쾌감을 느끼는 거지 그냥 야수 한 마리야 그래서 형이 똥을 다 닦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자랑 사이가 안 좋아하죠 결혼했거든 결국 여자가 이제 아 깡패 그만두면은 이제 결혼할게 했는데 알았어 그만둘게 했는데 안 그만둬 가로치고 안 그만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밤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여자가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고통받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하죠 점점 그리고 남자도 처음에는 되게 스윗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어 소통도 없어 갈등이 막 생기고 여자를 이제 때려 형깡패가 여자를 때리면서 여자가 이제 가출을 해 가출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 형깡패가 너무 슬퍼해 끝 아 너무 슬퍼해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동생 깡패가 사람 죽이는 거 돈 받고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시킨 애를 만나가지고 걔가 사람을 죽인 게 알려지면서 조직이 이제 안 그래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 덜미를 잡힌 상황이 됐어 그래서 완전 망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개혈 받아가지고 개 칼빵을 한 50방을 놔주고 감빵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난잡해 인물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cctv 틀어놓은 것처럼 지켜봤는데 그거 자체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연애 얘기 나왔다가 뭐 했다가 뭐 막 자꾸 정신없어 근데 그때 그 분위기 같은 거를 되게 세련되게 잘 표현한 사람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멋있게 잘 나온 뭔가 그 어떤 분위기 같은 거 있지 때깔을 되게 잘 뽑았어 그래서 gif로 만들었으면 그 영화는 명작이었다 영화를 gif로 만들어서 40초 간격으로 끊어서 냈으면 그럼 대박 틱톡 영화로 그래서 레전드 126화 40초 진짜 때깔은 죽여 때깔은 이제 동생깡패하고 같이 다니는 그 게이 문추 게이 알량이 있어 같이 다니는 애 있어 게이관우 게이 장비가 있거든 옆에 레전드 본 사람 알 거야 동생깡패랑 같이 다니는 게이 장비 게이관우가 있는데 게알미어 진짜 형깡패가 감옥에 가서 조직이 지금 막 상태가 안 좋은데 옆에서 막 거들어 동생깡패 막 거들어 형깡패가 무섭지도 않나 보면 동생깡패가 막아준다는 어떤 뒷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아 근데 영화가 보면서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막 좀 누구 막 상대 조직원을 잡던가 아니면 뭐 우리 편 중에 막 뭐 비리를 저질러서 막 걸렸어 그래서 뭐 벌을 줘 그런 상황일 때 되게 잔인하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막 마약 거래비를 빼돌리다 걸려가지고 끌려왔어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신문을 하려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막 아 이렇게 돼 뭔지도 잘지 모르니까 그쵸 갑자기 원래 보통 영화 에서 보면 막 갑자기 팍 하잖아 막 막 꺾어버린다던가 하잖아 그래서 아 막 보면서 막 이렇게 보게 돼 근데 그냥 주먹으로 세게 빵 때리는 걸로 끝나더라고 항상 막 잔인하게는 안 하고 아무튼 아무튼 영화 레전드는 비추 난 토마디가 유명한 배운지도 몰랐어 난 그 베인으로만 알았어 배트맨 베인 매드맥스 아저씨야? 토마디가? 어디에 나오는데 매드맥스 어디 주인공이야? 아냐 안 똑같이 생겼어 피주머니라고? 다르잖아 다르잖아 동생 깡패는 살이 더 있는 거 같아 봐봐 형 깡패 동생 깡패 그죠? 아예 다르죠? 봐봐 이거 영화가 멋있죠? 영상미가 좋아 딱 틱톡식이야 40초만 딱 하면 이뻐 그리고 보면서 틱톡 짤에 있는 레전드 짤에 있는 노래 있잖아 막 무슨 뱅뱅 하는 노래 있어 그거 언제 나오나 계속 보고 있었거든? 끝날 때까지 안 나와 그 영화 노래가 아니었어 그게 왜 나오냐고? 아 난 영화 그 OST로 막 싸우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영화보다 더 유명해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초 틱톡형 영화로 나왔으면 흥행했다 40초로 나눠가지고 레전드 146화 147화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대박 터졌다 근데 내가 만약에 토마디의 팬이다 토마디의 팬이다? 강추 왜냐면 토마디가 되게 많이 나와 토마디가 많이 나와 이 1인 2억을 해가지고 영화의 한 80%가 토마디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토마디 팬이 나오면 추천합니다 토마디 2배 2배이야 토마디는 진짜 실컷 볼 수 있어 심지어 한 영상에 두 명씩 나와 토마디가 토마디가 썩어놔 넘쳐 토마디 개체수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막 토마디가 너무 불어가지고 진짜 막 요번에 두 명 나오는데 다음에 또 두 명 나오고 다음에 또 한 명 나왔다가 두 명 나오고 토마디만 계속 토마디 안 나온 장면이 거의 없을 거예요 토마디 거의 생태 교란종 이거 레전드 이길 영화 토마디가 세 명 나와야 돼 토마디 삼국지 톱유비 톰장비 톰관우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이거 레전드 이길 수 있어 토마디 팬들은 그거 나오는 거 아니면은 레전드가 지금까지는 최고 토마디 대 손제리 그래서 톰과 제리 그래서 톰관우가 톰관우가 손제리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달려 그러면 이제 뒤에 숨어있다가 손에 딱 찍혀서 그 쥐더치 까자 아! 하면은 뒤에서 손제리가 토마디 나무 망치로 진짜 재밌겠다 그치 그래서 그거 하면은 왜냐면 유관장이 보통 이제 삼국지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삼국지 내용 자체가 그냥 거의 토마디로 가득 찰 겁니다 톰관우 오관육참 맨체스터에서 한 명 썰고 런던에서 한 명 썰고 톰장비의 런던 브릿지 톰장비가 어? 소리 지르면 그 영국 갱들이 막 쓰러져 막 말 위에서 근데 토마디는 얼굴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 천의 얼굴이라는 말 있지 천의 얼굴이야 이거 봐 달라 얼굴이 이거랑 어? 어 같네 이거는 이거는 같아 맥스랑 에디는 같아 요거 좀 달라 다르잖아? 입술이 입술이 부리 같잖아 이건 맞아 얘 형광패가 레지였어 레지 크레이 레지 크레이 레지 크레이 동생이 론 크레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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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트레이드마크인가 봐 이마에 이거 병장표시 병장표시 병장표시가 이건가 봐 이거 보니까 음 토마디네 레드맥스 저 얼굴로 살면 어떤 느낌일까 오빠 어떤 느낌이야 토마디 느낌이지 2 2 2 2 2 2 2